안녕하세요. 자전거여행TV 프렌링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다녀온 신한섬 라이딩의 리뷰입니다. 신한섬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동행자는 총 4명이었습니다. 모두 뚜루드월드 회원님이었고요. 지구여행님과 디아님은 여러 번 함께 라이딩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토니님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토니님은 미국 종주 라이딩을 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자전거 여행자입니다. 전체 일정은 목포에서 출발하여 3박 4일간 장산도, 하태도, 하의도, 도초도, 비금도, 안자도, 팔금도, 암태도를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암태도, 팔금도와 안자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섬이지만 목포시에서 신한군청이 있는 아패도로 들어가는 아패대교와 아패도에서 암태도로 들어가는 다리인 천사대교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강풍이 있거나 기상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자전거 통행을 금지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우리의 일행은 목포항에서 장산도로 들어가는 카페리 객선을 시작으로 총 5번이나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섬 라이딩의 진술을 맛보았습니다. 이번 라이딩 코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그리 길지 않고 높은 어필이 없어 초보자도 라이딩하기 좋은 코스였습니다. 특히 섬마을의 특성상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한가라위 라이딩을 하기에 좋았습니다. 전체 라이딩 코스는 신한섬 라이딩을 제안하신 지구여행님이 전체 일정을 수립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섬의 자전거 코스는 신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홍보물에는 여러가지 관광지가 표시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여행을 할 때 어떤 저명 지점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곳이 국립공원인지 도립공원인지 군닉공원인지가 그곳의 볼거리 수준을 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도립이 붙어있는 관광지는 도립 수준인 내용이 있고 군닉이라고 하면 딱 거기에 맞는 수준의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한섬 라이딩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코스도 군에서 조성해놓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 관리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다지 실망하지 않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정표 관리와 각종 홍보물이 나와있는 저명 지점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그곳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점이 흠이지만 자전거를 타고 시골섬을 이리저리 둘러본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아주 좋은 라이딩 코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 긴 코스가 아니어서 조금만 가면 다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목적지 자체는 그럴듯한 장소도 있고 이건 너무하다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자전거 여행자에게 뭔가 기대를 갖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게 하는 숨바꼭질 라이딩 같은 느낌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가봐도 좋겠다 싶은 코스입니다. 이번 라이딩 코스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소나 장면을 꼽아보면 첫 번째, 각 섬을 이어주는 카페리에서 보는 주변 바다와 섬들의 모습입니다. 객선을 타고 바닷바람을 가로질러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휴식을 하면서 다음 코스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새로이 펼쳐질 코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비금도의 명사심리 해변입니다. 가슴이 확 트인 해변 모래사장에서 자전거를 타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장소입니다. 드론으로 라이딩 장면을 촬영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안좌도, 반월도, 박지도를 이어주는 퍼플 다리입니다. 자연의 특성을 이용해서 보라색 다리의 새 섬을 이어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노력한 모습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남의 한 섬들이 어디 가나 비슷한 모습이어서 그다지 특세 있게 어필하기 어려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어디 가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많은데 섬마을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도 신안군은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외의 장소들 중에는 지도에 표시된 부분에 도달하기까지 아무런 이정표가 없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전술항법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제가 종이지도를 보고 온라인 맵으로 확인해도 도저히 목적지를 찾을 수 없는 장소도 몇 곳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부분은 신안군에 섬이 천사계나 있어서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이렇다 할 스토리텔링이나 그럴 듯한 연결 없이 이따금 천사들의 석고상이 도열해 있는 모습에는 이건 뭐지 하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3박 4일 여행으로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었으나 지역 상품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코스뿐만 아니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들이니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체계적으로 관광 자원을 발굴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신안섬 라이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은 자전거 타기 좋은 라이딩 코스입니다. 다음에는 각 일자별 영상과 함께 전체 일정을 두 편 정도로 나누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 TV 플랜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